정토가겠다 또 보살 아니에요 그것도 더 편한 데 가고 싶은 거지 욕심이죠 열반에 들겠다 해탈해서 나 고생 안 겪으란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양심 따르겠다가 양심이에요 정토가겠다 욕심입니다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서 다시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싶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하는 소리잖아요 고통 싫어서 하는 소리고 더 좋은데 태어나면 공부 잘할 텐데 정토가고 싶다는 것도 욕심이고 뭐가 양심이라고요? 홍익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심 14조 하겠다는 게 양심이에요 그냥 그냥 여기서 양심하겠다 그러면 군자요 보살이요 사도입니다 그냥 양심하겠다 천국 가겠다 정토가겠다 열반에 들겠다 그거 다 사심 낀 거예요 그 다음 얘기에요 그냥 양심하겠다 이게 제일 순수한 양심 그냥 여기서 중생 있는 모든 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하고 육도 어디든 내가 있을 곳이고 거기 어디에 있건 나는 그냥 양심할 뿐 이게 보살입니다 이런 양반은 아주 훌륭한 보살이에요 그런 분 계신 곳이 이제 정토고 천국이에요 오히려 닥 양 닥 양이죠 닥 치고 양심이에요 육도 어디에 있건 지금 인간계 있잖아요 인간계 있건 혹시 다른데 있건 닥 치고 양심 그냥 양심하면 보살이에요 다른 건 다 사심이에요 뭔가 뭐가 꼈죠 이왕이면 좀 좋은 도서 공부하고 싶은데 정토 고통도 겪으면 힘든데 고통 안 겪고 살고 싶은데 열반 고통을 겪든지 말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난 양심한다 보살 이게 진짜 대승이 홍익 대승 사상은 인간 있는 모든 곳에서 양심을 구현할 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뿐이에요 그냥 지옥에도 중생들이 있을 텐데 지옥 가도 지옥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할 뿐 인간계에 오더라도 인간계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할 뿐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딴 데서 얘네들 얘기 안 하니까 여기 와야 듣죠 그렇죠 3 3 2 3 4